생활 습관 속에서 혈압을 높일 수 있는 고혈압의 숨은 주범들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주범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번째 주범 예상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식사 속 소금 그러니까 말이야 이걸 다들 알지만 여전히 한국이 고혈 환자들의 경우에는 혈압을 높이는 주된 이유가 소금이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소금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권장양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거의 3배 이상을 섭취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국 이라든지 다양한 찌개 종류들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트륨의 섭취량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의 압력을 높여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찌개라든지 국 같은 것을 적게 먹고 에 먹게 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게 되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트륨 섭취하는 것이 혈압에 있어서는 정말 안 좋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덜 짜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렇게 따끈 따끈한 그런 국물 찌개 이런 게 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물하고 찌개를 많이 먹게 되는데 김치보다도 나트륨이 훨씬 많다면서요 이런 탕하고 찌개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뜨거운 국물 좋아하시죠? 그런데 뜨겁게 되면 짠맛을 덜 느끼기 때문에 조리할 때 소금을 더 많이 넣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제 소금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을 권하는데요 그 권장량이 2000mg입니다 이걸 이제 소금으로 계산하면 5g 정도 되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12g 이상을 먹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탕이나 국 같은 국물 음식에 2000mg 이상이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군대기를 국물보다 더 많이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음식을 물을 졸여서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는 찌개류가 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제 조리기 때문에 소금 함량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2000mg이라고 했는데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3000mg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섭취 빈도가 높은 김치와 장아찌 같은 것은 이제 소금으로 절여서 조리를 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소금이 많고요 대한영양사협회의 식품교환금을 보면 지금 라면, 칼국수, 수제비 나와 있는데 수제비, 칼국수, 라면 순으로 높아지면서 2000mg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음식들을 짜게 한 끼만 드시면 이미 하루 양을 다 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은 이제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주범입니다 건강식으로 포장됐을지도 모를 부실한 식사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 어르신들을 보면 점심만 나가서 제대로 드시고 아침 저녁은 과일이나 야채로만 드신다든가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침 저녁은 제대로 드시고 점심은 고구마나 이런 걸로 좀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가 저희가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가지고 분석한 거에 의하면 하루에 두 번 이하로 드시는 분은 다섯 번 이상으로 드시는 분에 비해서 똑같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혈압이 수축기가 3mmHg 이상, 이왕기가 2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변하면 뇌졸중 위험이 14% 증가하는 정도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자주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어서 영양소가 칼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음식을 잘 안 먹으면 인슐린 분비를 늘리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혈압이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하루 두 끼 먹으면 뭔가 소식해가지고 좀 혈압도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렇다면은 혈압을 낮추는 영양소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이 앞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살코기, 생선, 두부, 콩, 단백질을 보내주셨네요 네, 단백질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고 약간 체질량 지수가 적은 마르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근육량, 근력이 떨어지게 되시면 혈관 딱딱한 정도, 동맥 경화가 오히려 체중이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증가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게 이제 단백질 유고요 체력을 유지하는 데 또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나 생선이나 두부, 콩 이런 것들을 한 끼니마다 하나씩 드시는 게 좋겠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매년 1, 2%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와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체중이 좀 많고 젊고 그런 사람들이 고단백 식사에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경우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근육 늘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이 더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고단백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열량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운동을 고강도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걸 많이 하시면 몸에서 근육을 좀 더 많이 만들면서 물을 끌어당기는 성분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나머지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적절히 같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단백질 섭취 상태에 맞춰서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혈압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칼륨이에요 콩, 잣, 통밀, 단호박, 시금치 이런 거 들어있고요 옆으로 건너가 보실게요 보시면 칼슘 나와 있습니다 자, 뱅어포, 건새우, 멸치, 우유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옆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오늘 많이 차렸네 마그네슘,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이런 견과류 준비돼 있어요 이런 식품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김 교수님 몸이 부었을 때 보통 병원에 가시면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아세요? 인효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은 자연인효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칼륨이라는 게 몸에 들어왔을 때 소금을 몸에서 빼낼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라든지 단호박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에 섭취한 양을 밖으로 빼내면서 우리 몸속의 염분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칼륨의 섭취는 적절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칼륨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에게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칼륨 섭취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강한 성인 분들의 경우에는 짜게 드셨다고 하면 칼륨 섭취를 증가시키시는 게 좋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어포라든지 멸치와 같은 데 들어있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성분들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륨 섭취, 칼슘, 마그네슘 세 가지를 적절히 섭취하시는 건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과하지 않게 골고루 챙겨 드시고요 혈압을 높이는 나쁜 습관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범은 먹자니 찜찜, 끈자니 겁나는 고혈압 약이네요 딱 저희 부모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먹자니 찜찜하고 끈자니 겁나는데 약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저 말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고혈압에 대한 오해 좀 풀어주세요 교수님 혈압 약을 쓰는 순간 평생 쓰게 된다는 것을 보통 인식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먹자니 찜찜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운동이나 내가 승활습관으로 그것을 고쳐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젊은 나이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미 연세가 드셔서 동맥 경화가 생긴 다음에는 반드시 하지 마셔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가 고혈압 진단받은 중에 한 66% 정도는 약물을 드시는 경우가 한 66%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혈압까지 가는 경우도 한 44% 정도밖에 안 돼서 고혈압 약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혈압 약을 드시는 게 혈압 제자리에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장기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서 절정적인 순간에 혈압 약을 잘 안 드시게 되시면 장기가 망가진 다음에 약을 드셔도 그게 좀 조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지럽다거나 한 번 재봐서 혈압이 낫다고 해서 의사랑 상의해서 끊기로 한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고혈압 약을 끝까지 드셔야 되겠습니다 임의로 조절하시거나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고혈압의 숨은 주범 요즘 같은 때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방심과 무관심 속에 늘어나는 허리둘레 많이 방심하거든요 비만해지면 체내 지방이 늘어나죠 그러면 혈액 중에도 지방이 늘어나게 돼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이 끈적끈적해진 지방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혈관부에 붙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돼서 고혈압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런 지방조직이 아니더라도 비만해지게 되면요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신경 호르몬들 우리 몸에 신경 전달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활성화되어지면서 혈관의 저항성, 이걸 증가시켜주면서 혈압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주범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베둘레헴이라고 하죠 복부 지방이 과다해지면 혈중지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약간 추운 데 가서 운동하지 말아라 또 근력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교수님 일단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으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왜 유산소 운동이 좋으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을 운동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중이 줄고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심폐능력도 좋아지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또 하나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지방 같은 것들이 나쁜 지방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될 뿐더러 스트레스, 혈압의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한 3개월 정도 지속해 주시게 되면 혈압이 5에서 7mmH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지금 이제 근력운동 얘기하셨는데 근력운동 고혈압에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오히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을 해 주시면 혈압 유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혈압 유지에 4시 전체 경고부 회색 업체 혈압 유지에 3시 DiemH 정도의 종목 혈압 유지에 4시 전체 경고부 회색 업체